애인과 관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관계에 대한 고민 또는 내면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꿈의 한 유형입니다. 애인 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꿈을 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애인 꿈을 꾸는 이유, 다양한 꿈의 몽 사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어체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애인과 관련된 꿈은 주로 현재의 연애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인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때는 그 꿈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현실에서 애인과의 갈등이나 불안이 존재할 경우 꿈에서도 그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인과의 다툼이나 헤어지는 꿈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내며,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을 표현합니다. 애인과의 꿈은 종종 감정적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정, 소속감, 안정감 등 사람은 관계에서 여러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만약 현실에서 이러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거나 애정결핍을 느끼는 경우, 꿈 속에서 애인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그 결핍을 보충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애인은 꿈 속에서 이상적인 애인이 등장하거나, 현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애정표현이 과장되게 나타나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도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진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애인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이러한 감정은 꿈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꿈 속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별하는 장면은 현실에서의 불안감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꿈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애인 꿈은 때때로 과거의 연애 경험과 관련된 미해결된 감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애인과 다시 만나는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그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나 미련이 남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무의식 속에 남아있거나, 현재의 연애 관계에서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애인과의 재회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에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며,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반주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애인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애인이 없는 사람의 경우, 꿈속에서 이상적인 애인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상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래의 관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꿈속에서 구체화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사랑을 찾고 있거나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애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함께 웃거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꿈은 서로 간의 관계가 원활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두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애인과 다투는 꿈은 현실에서 갈등이 있거나, 내면적으로 애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다툼은 종종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감정적 거리를 상징하며, 이러한 꿈을 자주 꾸는 경우 실제 관계에서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내용과 강도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인과 이별하는 꿈은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관계가 끝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꿈속에서 이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안정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별 꿈은 종종 관계에서의 감정적 거리가 느껴질 때 나타나며, 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상적인 애인을 만나는 것은 현실에서 애정에 대한 갈망이나 소망을 반영합니다. 특히 아직 애인이 없는 사람의 경우,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애인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애정관계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애인은 감정적 안정감이나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현실에서 이러한 갈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거 애인과 다시 만나는 꿈은 그 관계에서 미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감정적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과거 애인과의 재회는 과거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해 1애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걷고,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애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그 관계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녀는 현실에서도 애인과 자주 여행을 다니며,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살해 2애인과의 다툼 꿈 한 남성은 애인과 크게 다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감정을 쏟아내며 화를 냈고, 결국 말을 끊고 각자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애인과의 관계에서 소통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애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애인과의 이별 꿈 한 여성은 애인이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큰 슬픔을 느꼈고,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그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애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꿈속에서도 이러한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살해 4과거 애인과의 제외 꿈 한 남성은 과거 애인과 다시 만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과거의 감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꿈은 그가 여전히 과거의 애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음을 나타내며,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더 나은 현재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인 꿈은 그 사람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상태를 반영하거나, 내면의 감정적 욕구와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애인과의 시간, 다툼, 이별, 과거 애인과의 제외 등 다양한 꿈 상황은 각기 다른 해석을 요구하며,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와 현실에서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빵집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실제로 아늑하고 청아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쉬어간다. 사랑하는 애인과 악수를 하는 꿈 워랑새처럼 선남선녀가 달콤한 언약을 한다. 핑크빛이 내리쬐는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약속한다. 단 꿈을 꾼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마음의 정표로 묻은 약속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선물, 제모를 받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무궁화를 받자마자 코니피 시들어 생기가 없는 꿈 실제로 사랑 속에 울고 웃는 삶의 드라마가 극적인 사건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희망한 꿈이 깨어진다. 애인과 전화로 달콤한 속삭임을 나누는 꿈 애인과의 관계를 원하는데 꼭꼭 참고 있는 꿈 애인과 키스를 열렬히 하고 만족스러운 꿈 상대방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애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결혼 승낙을 얻거나 하는 좋은 소식이 있다. 애인과 함께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 꿈 직장, 사업 등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한다. 애인과 함께 별을 타고 날아가는 꿈 선남선녀가 원앙에 백년가액을 맺고 색동 무지개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난다. 부부가 합심하여 못더 이룬 대업을 성취한다. 애인과 함께 빙과류를 사 먹은 꿈 미진하던 혼담이 급작스럽게 성사되고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이 해소됨. 애인과 함께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은 꿈 혼담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상의 일에도 의견이 서로 엇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한 꿈 혼담이 진행되거나 결혼생활이 원만해지고 사업상 남과 의논할 일이 생김 애인과 함께 창공을 날아다닌 꿈 진행 중이던 혼담이 성사되고 어떤 일거리를 맡았을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 애인과의 성교를 가지는 꿈 사소한 오해로 알다툼이 생기니 한 발 양보해야 하는 꿈 애인관계에서 귀에 가까이 대고 빗속말을 하는 꿈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는 꿈 애인 바람 피는 꿈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또는 애인, 연인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이 바람 피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들이 지금의 사랑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본 원인은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애인 사이에 서로 반지를 주고받는 꿈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짐 애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 실현당하는 꿈 막연한 생각 자신이 그래 봤으면 하거나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음 애인에게 도망치는 꿈 애인에게 도망치는 꿈은 현재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애인에게 따기를 받는 꿈 애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 꿈 애인에게 시를 낭독해 준 꿈 애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게 됨 애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애인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음식 접대를 받는다. 애인으로부터 예쁜 핑크색 전기석 반지를 받는 꿈 킹급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가연을 맺는다. 연애, 약혼, 결혼, 재물 등이 있다. 애인으로부터 책을 받는 꿈 실제로 애인으로부터 킹급의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받는다. 애인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꿈 애착을 가진 일거리를 결단성 있게 해결하고 성취시킬 수 있다. 애인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는 꿈 자신이나 애인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음 애인의 귀에 귓속말을 하는 꿈 성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암시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진 찍는 것을 보고 질투한 꿈 애인의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진초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진을 찍는 꿈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진을 찍는 꿈은 애인의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꿈 집안에 좋지 못한 굳은 일이 생기고 한쪽이 죽어서 부부간의 이별하거나 갈라서든지 심각한 가정 풍파 내지 말썽을 겪게 된다. 애인이 딴 여자와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엉엉 우는 꿈 애인이 사업 또는 작품으로 성공한 기별을 받고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애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 애인의 주변에 큰 변화가 있는 꿈으로 중요한 것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이라면 결실을 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합니다. 애인이 자기 방의 문턱에 앉아 안을 들여다보는 꿈 사귀는 사람이 자기와의 결혼 여부를 놓고 망설이고 있음 애인이 자신의 방 창문에 커튼을 치는 꿈 장애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수 없게 됨 애인이 자신의 집 방문에 걸터 앉아 들여다보는 꿈 그가 결혼할까 망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애인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매달리며 서럽게 우는 꿈 이별을 의미한다. 우는 것은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의미 애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꿈 그녀와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됨 애인이 화장품을 사주는 꿈 결혼 선물을 주거나 애정에 표시를 하게 된다 애인이나 남편 아내가 갇혀있는 걸 구해주는 꿈 반대네요. 헤어지고 싶다는 뜻 속박이 싫어서 헤어지고 싶다는 뜻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상대방에게 배반당하거나 속석을 일이 생긴다 애인이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갇혀있는 걸 구해주는 꿈 속박이 싫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암시 애인이나 친구로부터 예쁜 다이아 반지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이 들어온다 애인이나 친구를 때리는 꿈 애인은 사람이 깊어지고 부부는 금실이 좋아지며 친구는 우정이 깊어짐 전쟁터로 가는 애인을 붙들고 크게 우는 꿈 꿈에 등장하는 전쟁터는 살벌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지만 꿈 해석상으로는 결혼생활이나 가정환경 또는 자신이 소속된 직장을 상징한다 꿈 속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애인을 붙들고 까물어칠 듯 크게 울었다면 이 꿈의 해석은 꿈 내용과 정반대가 될 것이다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과의 관계가 시큰둥하고 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서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배반의 소망이 담긴 꿈이기 때문이다 주위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 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애인과 말대툼이나 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징처 죽은 아내나 애인과 성교하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죽은 애인 죽은 친구가 보이거나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꿈 어려움 때문에 친구가 도와달라고 왔을지도 모른다 혹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담이 들어올 것이다 죽은 애인이 나타나 희죽거리며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남하고 말다툼이 생겨 구설수가 발생한다 찻집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밝은 희망과 사랑 행복이 있기에 인연 속에서 희로해락을 낳는다 총회, 연애석, 파티, 동문회, 문화관, 모임, 개 등이 있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실제로 친구, 애인과 같이 문화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다 친구와 같이 증권, 생산, 무역, 부동산 등에 공동 투자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려 제 몫을 차지한다 재물, 횡재, 돈, 물품, 선물, 소화성취 등의 기룐이다 친구나 애인과 악수를 한 꿈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암시로 삼각관계가 생길 수 있음 친구나 애인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꿈 실제로 현실과 같이 직접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 만남, 토론이 있다 친구나 애인에게 노트를 빌려오는 꿈 애정, 우정, 약속 등의 일이 성립된다 친구나 애인에게 물망초 꽃다발을 받는 꿈 정성 어린 선물과 깊은 사연이 담아져 있는 사랑의 정표를 받는다 55.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핑크색 진주반지를 받는 꿈 애틋한 사랑에 고백을 하고 핑크빛 약속을 주고받는다 예쁜 선물을 받는다 친구나 애인이 여우로 반한 꿈 믿었던 친구나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꿈 친구나 애인이 환하게 웃어 보이는 꿈 햇살이 쏟아지는 문화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같이 아름다운 얘기꽃을 키우게 된다 우정과 사랑 속에 진한 향기는 아름다운 추억을 낳고 새로운 멋을 창조하게 된다 상봉, 기쁨, 파티, 모임, 관람 등이 있다 친구나 애인이 활동적이고 발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꿈 실제로 친구 또는 애인과 같이 호젓한 곳에서 산책하게 된다 여행을 가게 된다 친구나 애인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는 꿈 서로 간에 기쁜 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우정과 신의가 두터워지게 된다 친구나 애인하고 말다툼을 하는 꿈 즐거움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듯이 가벼운 의견 충돌이 생긴다 지나친 참견과 수다로 인하여 상호 간의 마음을 상하게 된다 친구나 애인하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꿈 웅고집과 일고집은 상호 막상막하로 어떤 진실성과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친구나 애인하고 음식점 커피숍에 들어가는 꿈 어떤 모임이나 동문회에 참석하여 즐거운 퇴제를 부르게 된다 친구나 애인한테 놀림을 당하는 꿈 가까운 사람과 싸울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구설수에 오를 진초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과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꿈 상대방과의 성적이 교류를 하고 싶다는 심리 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날아다니는 꿈 학생은 성적이 오르고 미혼 남녀는 혼담이 이루어지며 사업가는 경영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애인의 키스를 받는 꿈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겠다 애인의 품에 안겨 있거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꿈 자신이 힘들 때 이런 꿈을 꾸는 때 주위 사람의 정신적 도움이 필요함 애인이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경우 애인이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힘들어함 애인이 다른 사람과 사진 찍는 걸 보고 온 꿈 애인이 하고 있는 일이 순리대로 잘 부연하감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꽃다발을 받는 꿈 실제로 친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받고 환영과 행운의 축복을 받는다 상장, 훈장, 자격증, 임명자, 경사, 명예, 재물 등이 있다 문화, 예술 방면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친구나 애인에게 조롱을 당하는 꿈 가까운 사람끼리 안쟁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불쾌감이 있다 친구나 애인에게 질투심을 갖는 꿈 어떤 선의적인 경쟁으로 새로운 전술, 전략을 짠다 지혜로운 뼈가 있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받는 꿈 친한 사람끼리 말다툼이나 시비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예쁜 오팔 반지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이나 결혼 약속을 하게 된다 사랑의 꽃 선물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산책과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즐거운 꽃을 피운다 상봉, 합의, 계획, 상담, 설계, 대화, 단꿈 등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 흰옷을 입고 말숙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꿈 실제로 티 한 점 없이 맑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깨끗한 순결로 고백한다 사이가 나빠져 헤어진 친구나 애인과 압수하는 꿈 화해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암시 아이스크림을 애인과 먹으면서 권이는 꿈 조만간에 결혼하거나 사랑이 깊어지는 꿈 되도록 빨리 고백하거나 결혼하게 애인과 같이 꽃밭으로 들어가는 꿈 남녀간의 즐거운 합꿈을 하거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달콤한 꿈을 꾼다 애인과 같이 호숫가를 산책하는 꿈 친구와 애인을 만나 낭만의 푸른 광장에서 아름다운 얘기에 꽃을 피운다 만남, 외출, 여행 등이 있다 애인과 낯선 곳에서 데이트를 한 꿈 오가던 혼담이 성사되거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거리를 맺게 된 애인과 더불어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꿈 실제 애인이면 혼담이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일거리의 상징이면 일의 진행 과정을 뜻한다 애인과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꿈 성적 교류를 원하는 자신의 심리를 암시 애인과 이별하는 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뜻이다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불속 애인이나 약혼자가 나타나는 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리에 불속 애인이나 약혼자가 나타나는 꿈은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이다 과거 애인과 즐겁게 소풍을 가는 꿈 현재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거에 사랑했던 애인을 다시 만나 성교를 한 꿈 언제 해결될지도 몰랐던 묵은 일 또는 포기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남편이 아내와 애인과 함께 자는 꿈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성으로 꽉 막혀버릴 흉무 남편이나 애인이 자신을 밧줄로 묶는 꿈 애정표현을 바라는 마음을 암시 도구나 애인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경상을 하는 꿈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깊게 이를 성취시킨다 합의, 합궁, 결합, 결제, 계약, 협동심, 단결, 조직, 공동투자 등이 있다 분식점에서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꿈 애티나는 풋내기와 애송이들이 조절되며 애기꽃을 피운다 애인하고 말다툼을 하는 꿈 즐거움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듯이 가벼운 의견 충돌이 생긴다 지나친 참견과 수다로 인하여 상호간의 마음을 상하게 된다 애인하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는 꿈 사랑의 결실로 백년가액을 맺거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선물, 계약,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애인하고 팔짱을 끼고 즐겁게 걸어가는 꿈 봄, 꿈 속에 숨을 같이 쉬는 낭만의 통로에서 사랑의 꽃이 빨갛게 타오르고 달콤한 밀어 소리는 잔잔한 달빛에 미끄러진다 합의 일체로 마음이 갔다 애인한테서 귀금속을 받는 꿈 위중한 선물이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애정을 확인하는 정표나 약속을 주고받을 일이 생길 징조 연예인과 결혼하는 꿈 이상적인 환상적 임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잠재했기 대문에 꿈에서 결혼까지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애정관계에 위기가 온 것이며 진행 중인 혼담은 파운될 것이다 연예인이 자신에게 아는 채에서 주위 사람이 자신을 주목한 꿈 자신의 단체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의 꿈 연인과 성교하는 꿈 재물을 낭비하니 주의해야 한다 연인과 싸우거나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꿈 서로 다투거나 불허가 생기며 등을 돌리거나 별멸 내지 멀리 떨어져 붙어지게 된다 예 대인과 자는 꿈 언제 해결될지도 몰랐던 묵은 일 또는 포기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자기가 인이나 친구를 때리는 꿈 맞은 사람이 친구이면 우정이 깊어지고 부부면 금실이 좋아지고 연인이면 사랑이 깊어짐